제품들 오랜만에 사소문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문에 돌봐주시는 분이 있대? 여기 카페에서 돌보는 애는 아닌가봐 여기 침자국이 이렇게 있어 아프지 않으면 침이 흐를 리가 없어 근데 심한건 아닌거 같은데 안 먹으면 좋을거 키포크 여전히 사고싶어 사솜올때마다 사고싶어 키포크 여기 딸기 케이크를 작년에 맛있게 먹었었는데 올해도 있나 해서 전화했는데 있다고 해서 먹었거든요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대요 몰랐는데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그래서 이때 와서 먹는지 몰라 작년에 먹다가 내가 미국에 간거 같은데 응 미국 가게 전에 먹었지 작년 이맘때쯤에 성장고양이 여기가 공간장 우리 딸기 케이크 야, 너 개야 고양이야? 야, 너 개야 고양이야? 손잡이 있는거 귀여워, 안녕 얘 사먹다 사먹는 무서운데 얘는 무서워해요? 요즘 그렇게 보여요 으으음 으으음 뭐야? 어떻게 만지는 거야? 어떻게 만졌어? 턱 먼저 만지다가 응 그 다음에 머리 쓰다듬어지더니 응 이렇게 고개 내리고 가만히 있어 납작해졌지 응 좀 샘나네 너 좀 빨리 성공했다 야 모네야 엄마 좀 샘난다 빨리 물어 확 물어버려 빨리 구멍을 뚫으라고 저는 오늘부터 필라테스를 시작했고요 그냥 가볍게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하려고 그냥 가까운 데에 그룹 레슨으로 등록했어요 일부러 빡세게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고 싶어서 필라테스 그룹으로 했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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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의 전당에 왔습니다 한가름 미술관 갑니다 이 시간에 오니까 사람 없다 좋다 나름 그래도 무대를 맞췄어 이거 이쁘다 말 그려져 있는 거 얘가 더 에르메스랑 잘 어울리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디야 엄마가 이거 두 박스만 샀어 응? 제발 두 박스만 샀어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많이 달라진다니까 아 응?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진 거 먹어보면 생각이 맛있지? 어? 먹어보니까 맛있지? 먹어보니까 맛있지? 응? 오디야 오디야 또 만지고 있네 맛들렸나보네 오늘만 세 번째? 응 아 귀여워 납작해 좋은가 본데 오네야 어 옆으로 납작해지고 있어 시원한가 본데 많이 취해졌네 많이 취해졌네 근데 귀가 엄청 납작해 귀여워 싫지 않은가봐 여러분 오랜만에 잠시 광고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잇츠스킨 감춰줄래 라인입니다 대접뷰 같지만 아니고요 제가 잇츠스킨을 정말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말 제가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광고 제안 왔을 때 광고도 이제 거절했을 만큼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브랜드인데 참 이게 진짜 점점 더 엄청 잘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자주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알려드리면 좋을 소식이랑 혜택들이 있어서 우선 그거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이 잇츠스킨 젤리패드가 원래 정가 25,000원에 70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70매에 추가로 10장이 더 들어가 있는 기획세트예요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샘플로 10장이 더 추가로 들어있거든요 현재 이 부합 80매짜리 세트가 올리브영에서 34% 할인된 16,000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라인에다가 제가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근데 여기 원래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만 판매가 되다가 이번에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도 드디어 입장이 됐어요 아무리 제가 영상으로 이 제품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젤리패드처럼 시트의 질감이나 얇기 밀착력 이런 게 최대 포인트인 제품들은 아무래도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순해요, 시원해요, 진정이 잘 돼요 해서 끝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 에센스의 이야기고요 단초 진정 에센스가 들어갔다 보니까 진정은 물론인데 얘가 특히나 스킨팩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밀착력이 얼마나 좋은지 시트가 정말 젤리 같은지 얼마나 얇고 부들부들하고 굴곡에도 착착 붙는지 아무리 할인율이 높다 한들 좀 싸니까 일단 사보자 보다는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좀 보고 결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이제는 이게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이 됐으니까 아직 안 써보셨던 분들 계시면 오미어가면 올리브영 가실 일 있으실 때 들러서 이거 손등에 한 장씩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이게 얇아서 손등에도 착착 붙고 되게 시원하고 진정 효과도 좋아서 스킨팩용으로 진짜 이만한 게 없다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이거 한 장인지 꼭 잘 보세요 이거 분명히 두 장이에요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꺼냈지만 두 장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진짜 너무 얇아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붙였는데 안 보이죠? 얇아가지고 이마에도 한 장 붙이고 잠깐 이렇게 좀 붙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귀여워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이점도 아직 착 잘 붙어있죠 원래는 15분 정도만 붙여있죠 오늘은 한 21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 있었네요. 그리고 감춰줄랜 이펙터. 얘는 뭐 이제 몇 통을 비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카운트를 관뒀어요. 여기 속건조 잡는 데랑 세안 후 붉은기 진정에 너무 좋은데 많이 팍팍 써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더 좋아요. 여기 대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은 이 이펙터 대용량도 쟁여놨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30ml짜리고 이게 60ml짜리. 두 배 사이즈예요, 두 배. 원래 가지고 있던 게 2025년 3월까지고요. 그리고 이 대용량이 2025년 7월까지. 어차피 둘 다 올해 상반기 안에 다 비울 건 맞지만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더 유통기한이 짧은 걸 먼저 쓰자는 주의여가지고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30ml짜리를 먼저 다 비운 다음에 60ml짜리 쓰려고 지금 아직 뜯진 않고 쟁여만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부지 피부 진정이랑 수분 충전용으로 이 감춰줄낸 이펙터랑 젤리패드. 이 조합 진짜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거 그동안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써보셨던 분들이 반응이 다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이번에 또 선물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두 제품 세트를 구독자분들 무려 20분께 이렇게 같이 선물 드리는 이벤트도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통해서 꼭 참여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븐이랑 우디 먹이려고 이번에 조공해서 공구하는 리틀 제조 호방이 스틱을 두 박스나 샀거든요. 48개 48개 총 96개나 되는 거를 샀는데 우디가 거듭도 안 봐요. 그리고 모네는 먹긴 먹는데 맛있게는 안 먹어요. 반절 정도 그냥 먹다가 그냥 이제 그만.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환장하고 안 먹어요. 두 박스나 샀는데. 그리고 이거 패딩이라는 브랜드의 001스틱. 이게 저염 스틱이거든요. 전어트륨 스틱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 닭고기 맛을 예전에 한번 사먹여본 적이 있는데 우디가 이거를 잘 먹더라고요. 이걸 진짜 잘 먹더라고. 이거를 제가 맛별로 쫙 한번 시켜봤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닭고기 맛은 좀 넉넉하게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미 한번 먹여봤으니까. 그리고 명태도 시켜봤고 오리도 시켜봤고. 얘는 참치, 고등어, 그리고 삼치. 삼치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핫핑크색. 요즘 제가 모네 때문에 진짜 예전 같지 않게 핑크를 너무 좋아하게 돼 버려가지고. 아 맞다. 손톱도 바꿨는데 손톱도 핑크입니다. 오늘 운동 갔다 왔는데 운동복도 핑크입니다. 여튼 오늘 오자마자 우디한테 싹 다 뜯어서 기호성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리며 생선이며 다 너무 잘 먹고. 그리고 방금 이 삼치도 모네한테 먹여봤는데. 모네가 너무 맛있게 싹 다 먹었어요. 몰랐는데 지금 또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이거는 전가로 시켰어. 공고가로 또 추가 주문을 했고요. 골고루 되게 많이 시켰는데. 이 삼치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뻐서 주는데 기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삼치도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어떡하냐. 내일 남파피가 망고네 집에 간다 그래서. 요걸 조금 챙겨줘 보려고요. 망고가 잘 먹는다 그러면. 망고도 좀 주고. 하여튼 이렇게 든든하게 좀 쟁여놨는데. 이만큼을. 이만큼을. 또 시켰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스틱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공국가루 잔뜩 시켜서. 얘도 공국가루 시켰는데. 얘는. 아휴. 미치겠네. 아휴. 속상해. 든든합니다. 핑크가 확실히 이쁘죠. 납작이. 납작이 충전하고 있어? 아가. 엄마 립밤을 품고 있네. 아주 따뜻하게 립밤이 녹겠어. 그래 안 그래. 납작이. 볼에 뭐가 묻었어요. 이건 뭐예요. 엄마가 살짝만 뜰게요. 살짝만. 자. 됐다. 우디야. 그림이야 그림. 그 위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어이 나와. 응. 다시 올라가. 나와. 이거 어제. 앙드레 브라질리 예전에서 산. 굿즈인데요. 포스 업시고 요런게 적혀있어요. 난 이런거 싫은데. 그래서 액저를. 에이트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하난번에 왔어요. 너무 빨리 왔어요. 지금 또 하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눈 내리는. 그 고향집 사진으로. 바꿀거구요. 됐다. 그렇지. 됐지. 수평 맞지? 수평 맞지? 얘는 침실로. 좋아 좋아. 헉. 우디. 아이고 이빠라. 우디 어때? 셋째 어때? 침실이랑 잘 어울립니다. 뺍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저는 오늘. 요쪽에. 사랑니도 빼고. 임플란트 나사도 심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위쪽이다 보니까. 뼈가 없어가지고. 뼈이식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남아있던. 부러진 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부셔가지고. 뽑고. 뼈이식하고. 임플란트 나사 심고. 바로 옆에 사랑니까지. 뽑았거든요. 되게 아프고. 엄청 부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 이렇게 멀쩡해서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원래 잘 안 붓긴 해요. 그냥 가벼운 치통 정도? 근데. 뭐 하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만한. 불편함은 없어요. 그냥 살짝. 불. 있고. 할 일 할 수 있을 정도? 저 이거 치과 진료 다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30분 만에.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운동하고 왔어요. 하나도. 아무 문제 없던데. 아무튼. 정말 무사히. 잘 치과 진료를 마치고 왔습니다. 교정을 한 번 했던 사람들은요. 치과가 별로 안 무서워요. 지금 모네 밥이 요만큼 정도만 남아가지고. 그거 먹이고. 저도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자파를 조심하게 됐어. 점자파? 뭐 먹어볼까 봐 한 거야. 무슨 맛을 먹을까 봐 한 거야. 먹어? 먹어? 입에 못 닫혔는데? 음식도 안 먹어? 응. 응. 아유 맛있어. 저거. 저거 안 먹여봐도 될 것 같아. 망고는 다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망고도 가려. 뭘 가려? 응. 유무식. 과일 이런 건 안 먹지. 고추장 이런 거. 고추장 된장. 된장도 밥에 싹싹이도 좀 먹을 것 같은데. 계란후라이는 좋아하더라. 난리가 났는데? 이거 안 먹는다고 애들이? 응. 왜 안 먹지? 입도 안 돼. 왜 그러지? 없어서 못 먹는데? 모네가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부터 쿠션에 이런 딱지들이 자꾸 붙기 시작했어요. 입에 이제 살짝 이렇게 턱에. 그래서 이게 피 딱지인가 싶으면 또 그렇지도 않고 냄새가 막 나는 것도 아니고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정체불명인데. 여튼 쿠션이 조금 더러워져서 빨려고 가지고 왔고요. 빠는 김에 오랜만에 모네 침대랑 소파에 있는 침구류들. 쿠션 커버랑 이불, 커버, 시트 이런 걸 싹 다 걷어왔어요. 이불 빨래 싹 하려고요. 소파가 흰색이라서 흰색 이불을 두 개를 더 깔거든요. 이 거즈 이불 하나 깔고 침대 커버 하나 또 깔고. 하는데도 살짝씩 오염이 생겨서 토할 때마다. 근데 요즘은 토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없긴 합니다. 흰색은 흰색끼리 또 모네 거는 섬유유연제 없이. 세제로만 빨기 때문에. 네 살짝 덜 마른 것 같은 애들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널어놨어요 이렇게 조금 널어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집에 넣을 곳이 참 많습니다 납작이 납작아 내 턱 좀 괴봐 잠깐만 오일름이 제일 맛있어 너네가 짱해 오징어 맛있겠네 바퀴드 타셨어요 모네가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느라고 이렇게 한 쪽을 잡고 눈을 감고 있어요 묽은 초록색 눈곱이 끼고 근데 이게 일종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부터는 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네가 지금 스테로이드를 끊은 지 꽤 됐는데 갑자기 이게 생긴 거라서 일단은 병원을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살 좀 빠졌어? 똥똥이 아 똥똥해 아 똥똥해 여전히 통통하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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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져내 똥똥아 너 엉뚱이 만져달라고 여기 와 있는 거지 맨날 맨날 이렇게 서있어 만져달라고 관종인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기분 좋아요 만져 만져? 알겠어 야 너 밥 아직도 먹어? 니 친구는 벌써 다 먹었어 밥 먹는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하우스네 하우스네 아 괴롭히고 싶어 너도 이리로 와 거기서 쳐다만 쳐다만 보지 말고 이리로 와 저기서 아련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 고양아 이리 와 이리 와 엉덩이 때려줄게 혹시 뭐 외상이나 뭐 목욕 샴푸 같은 아니요 아니요 전혀 없나요? 네 샴푸 안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때랑 좀 다른 거는 눈 안에 엄청 생겨있어요 포도방염이라고 하는데 아 네네 아까도 이렇게 있어서 제가 걷어냈거든요 솜으로 이렇게 네네 훨씬 빨갛고 요거는 재범을 해야될 것 같은데 네네네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5일 뒤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5일 뒤에요? 잠시만요 밥을 안 먹는지 이런 걸 잘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밥은 잘 먹어요 간식도 먹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요 네 앞으로 앞으로네 네네 아 전 걱정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네네네 약을 대신에 약을 잘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약도 드리고 재범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다음 부분에 오셨는데 반대로 요정도 약 먹고 염증이 싹 달았다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아 그니까 그때 결말하고 다르게 이번에 재범을 하는 거예요 아아 오늘 진료비는 152,900원 나왔습니다 모네 약 먹이기의 필승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알약이랑 물 젓가락 그리고 비장의 미원 포티플로라 모네는 이 150mg짜리 알약은 100.100승이고요 요거보다 큰 액티베이트 사이즈 250mg짜리부터는 50-50예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150mg 여러 개 하면은 100.100승이니까 요거를 물에 이렇게 살짝 적셔서 촉촉하게 접착력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그리고 꺼내줍니다 이렇게 버무리가 됐죠 여기다가 톡 넣어주면 끝이에요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먹습니다 모네 입장에서는 그냥 사탕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간식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늘 150mg짜리 공캡슐을 넉넉하게 구비를 해놔야 돼요 지금 또 1,000개 주문을 했고요 요거를 갖고 올라가면 돼요 요거를 갖고 올라가면 돼요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요거 싹스 까먹고 안 가졌어요 망했어요 후회죠 너무 배불러 CLAM 갈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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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시니어용 사료인데 시니어 이렇게 적혀있진 않지만 시니어용으로 많이들 먹이는 중단백 사료예요. 게더 프리에이커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우디가 만 7세입니다. 만 7세하고도 한 3, 4개월 정도 대략 우리 아기가 시니어라니 참 슬프죠. 게더랑 나우, 나우 시니어라고 걔도 이제 많이들 먹이는 시니어 사료인데 그 두 개를 샘플을 신청을 해가지고 먹여봤더니 우디도 잘 먹고 모네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다행히. 오히려 모네는 이렇게 먹고 나서 사료토를 더 안 해요. 쥐알바이온 보다 더 안 해. 가격은 비싸지만 사료토도 안 하고 기호성도 너무 좋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더랑 나우 일단 섞어서 샘플 다 먹이고 나서 일단 저는 고민하다가 게더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샘플 하나 남아있는데 샘플 사유 먹여본 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8파운드짜리 3.63kg 1kg짜리 말고 큰 걸로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샘플 사료 먼저 소진을 하고 그리고 게더는 잘 먹어도 나우는 진짜 입에도 안 된다는 고양이들이 좀 있는데 저희 집 애들은 둘 다 나우도 무지하게 잘 먹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우도 같이 사서 좀 섞어 먹이려고 합니다. 일단은 게더만 샀는데 하여튼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시니어 사료로 넘어와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한데 동시에 모네 사료토까지 좀 잡았으니까 마음의 짐이 점점점점 덜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점점 더 안정을 찾는 기분이에요. 물론 모네가 오늘 눈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긴 했지만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사료토이기 때문에 사료토가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전체 걱정의 절반은 던 기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모네도 지금 밥 먹어야 돼서 이거 챙겨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거고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까봐 사료 사이즈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더 제일 작죠. 그리고 나우는 이거랑 사이즈는 비슷한데 게더가 좀 납작하다면 나우는 좀 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통통한 느낌? 사실 좀 더 큰 거죠. 게더가 제일 납작하고 작아요. 그리고 이게 힐스 GI 바이옴이고 이게 힐스 다이제스티브 케어예요. 그리고 이건 힐스 TD 엄청 크죠, 확실히. 그래서 사료토 많이 하고 시니어 사료 먹여야 되는 애기들 추천드릴게요. voir이yst 고백 똥 잘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고구마 튀김 아주 맛있습니다 천재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또 왔어? 머넴. 또 왔어? 이리와, 앉아줄게. 같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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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발이 왜 꼬질꼬질해? 응? 발 꼬질꼬질한 거 봐. 회색이다, 회색. 봐봐, 발. 발이 회색이잖아. 회색, 회색. 엉덩이 또 왜 보여줘? 또 만져달라고? 장난 아닌데? 서술형. 계속. 제가 제일 하는 근처에 대해 가진 후추장과 에이컵을 준비했다. 또 하나만 재료로 배에 대한 손을 넣은 후추장과 가진 후추장과의 암기 종합이 되고, 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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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라. 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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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라. 투라, 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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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라, 투라. 이리와 이리와 외쳐 너무 좋아 뭐니 엄마 찾아보는거야? 엄마 찾아보는거야 뭐니 이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쁜 얼굴 좀 이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음 착해 호흡하세요 호 호 호 그렇지 호 호 호 아이 잘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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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튕겼어? 그래 안그래요 아무 손도 이렇게 핥을 거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여기 손에 조금 묻어있어요 드세요 아니잖아 싹싹 먹자 싹싹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잘했어 쉬세요